사회복지법인 삼위옥재단이 동대문구 지역 내 취약계층을 위한 희망 나눔 행사를 열었습니다. 동대문구청 앞 광장을 찾아 저소득, 차상위계층 1350가구에 전달할 10kg 쌀과 두유를 기부하고 희망소원 대상자를 선정해 상품권과 생필품, 어학수강권, 건강검진권 등을 전달했습니다. 희망 나눔 행사는 사회복지법인 삼위옥재단과 삼위옥서울병원, 삼위옥식품 등의 후원으로 지난 2011년 처음 시작해 올해 6회째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